힌트를 오픈합니다! 자, 4개 남았습니다. 아픈 거 써야 되나? 전 띠? 어, 전 띠 써요? 줄 2개가 거의 완벽한데 이걸... 전 띠로? 권상우 씨는? 어, 어떤 걸? 그래도 좀 땡기는 거? 초성 2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? 아, 초성 2개를? 그것도 괜찮죠, 사실 한 줄이니까. 진주가 어렵게 초성을 얘기했으니까... 그게 마음에 드셨구나. 초성! 초성! 초성 갑니다. 일리 봐야 돼? 진짜로 끝 번호 하나 보는 거 어떠십니까? 영어 마지막 자만 보면. 한 글자? 네, 뭐 타임즈. 아, 일구, 일구. 영어 마지막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헷갈릴 거 같아. 아니면 3번. 3번? 3번, 9번? 3구? 1구, 3구.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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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니겠지. 굶이 만약에 있자면. 지금 얘기한 건 다 매력적인데요? 매력적입니다. 그래도 그중에 제일... 근데 다... 너무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라서. 그중에를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. 이해해요. 이해하시죠? 이미 이해 안 돼요. 1구냐 3구냐 이게 중요한데. 1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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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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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맞다는 가정하에. 3구. 권상우 씨 3구. 진주 씨. 3구 나왔습니다. 3구. 3구. 3구입니다. 3구. 3구로 할게요. 3구. 시원하게. 초성 오픈을 드립니다. 보여주세요. 1구. 2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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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구. 어? 쓰다 쓰. 타임리스. 진짜? 우리도? 우리가 아닌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어요? 들어봅시다. 들어봅시다. 2차 시도. 드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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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럼터. 으쥐. 이거 찾으면 끝인데.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. 어. I feelin' good. I feelin' right. I feelin' good. Take a bite. I wanna take a bite. I feelin' good. Yeah I'm fine. I feelin' good. It's a mother just love. 미래가 하늘 같아. I'm a car. It's a mother just love. 미래가 하늘 같아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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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학대 모두 타임리스. 구비가 찾아와던 과정이라 생각하고. 구부 타면서 넘어가. 타임리스 이거 확신. 권상훈 씨. 잡았죠? 아 힘드네요. 권상훈 씨. 어 박수 쳤는데. 제가 봤는데. 타임리스인 거 같아. 타임리스. 어 이건 타임리스. 모두 타임리스. 아니 근데 모두 타임리스. 모두는 있지 않았어요? 모두. 모두가 있었던 거 같아. 모두 타임리스 이렇게 하는데. 그래. 우리는 있어 시작이. 앞이 모르겠어가지고. 수업 때 모두 타임리스. 수업 때 모두 타임리스. 수업 때가 뭐야? 후업 때 후업 때. 수업 때 모두 타임리스. 뭐 어때 뭐 어때. 뭐 뭐 암튼 뭐 해야 돼. 우 어. 모모가 다 모두 영원하대. 수업 때 모두 타임리스. 수업 때 모두 타임리스. 수업 때 모두 타임리스. 아. 추억 추억. 추억들. 추억들. 모두 타임리스.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. 오.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.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. 아. 그러면. 지금 고비도 찾아와도.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 말이 되잖아 지금 고비가 찾아와도 나중에 이것 또한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비도 나중에 추억으로 바뀔 수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이건 재범이 가사 스타일이다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 이런 진짜 박재범 스타일이 바른 것 같아 입 또한 그냥 추억으로 아래 입술 어디 갔어요? 초점이 흐리던가 이가 시린 입술이 있나요? 입술이 하얀색인데요 맥박이 좀 빨라지시던가 그런 입술이 있나요? 정화가 잘 되지 않던가 자 적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2차 시도 들어가 봅니다 권상우 씨 정답 존으로 모십니다 정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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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씨를 엄청 멋있게 쓰셔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변동 없습니까? 불러 주세요 추억들 모두 타임리스 고비가 찾아와도 가정이라 생각하고 그루브 타면서 넘어가 진짜 그루브 타면서 넘어갔어요 결과 맞으면 좋겠는데 표정 자체가 시원하지는 못합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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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광희형 원당 제발 다이 와 오와 오와 와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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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빠져나왔습니까? 야야